괜찮은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이하 어떡하면 온다고? 오디션 그냥 하면 되지 안녕하세요 모니와 호비 너무 귀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튼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두 번 연속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 늦었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목이 오늘은 안 늦었어요 저번에 늦었어요? 그러게요 저번에 한 15분 늦어가지고 아 진짜요? 굉장히 굉장히 바로 뭐 하다가요? 머리 바꾸시려가지고 저번에 달고나 커피 만든 거 네 저번에 뉴스에 나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뉴스에 저희가 달고나 커피 만드는 게 나왔어요 이야 뉴스에 나오는 그 정도인가 아니 그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데 뒤에서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아 다음번에 약간 고상하게 좀 잘해놨더라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뭘 만들어 보려고 오늘은 뭘 할 거예요 네 오늘 뭘 할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신은 앤버시 요즘 뭐 아미 여러분들이 그게 아미방 커스텀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나도 보긴 했는데 그 아미방 커스텀을 우리도 오늘 해볼 겁니다 아 진짜? 네 오 여기 준비된 듯이 아미방 두 개가 있네 네 제 신 버전과 네 구 버전이 있어요 뭐 아무거나 해볼게요 네 당신이 이제 신 버전을 하세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구 버전을 어 이게 신 버전이네? 어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된 걸로 합시다 아 이게 신 버전 박스에요? 뭔가 이게 더 신 버전 박스 아니야 이게 아 그래? 어 그렇지 않냐 느낌이? 버전 3D? 어 아 그러네 이게 신 버전이다 오케이 난 이게 좋아 이거 네 제가 약간 이게 연동되나? 이게 연동되나? 이게 좀 더 발광력이 좋네 좀 많이 투자했네 좀 비트 잡음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나 아신 게 이게 따랑따랑 가리는 게 없네 그치 약간 이거 있어야 되는데 맞지? 그 소리 있잖아 4만 명 5만 명이 모였을 때 이게 들면은 따란 따란 약간 숲속 소리 난다고 이게 언제야 여러분 아 근데 이거 참 난다 나 약간 좀 휘톡이 귀엽긴 하다 옛날 약간 홀맥 넣기도 하고 약간 미래지향적이긴 하네 여튼 여러분들 이거를 저희가 오늘 커스텀을 해볼 겁니다 뭐 안 보라도 물어보고 시작해서 그런가? 잘 지내시죠?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사실 모니터 저거 모니터 이게 계정 그게 있습니다 또 우리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 네 아 며칠 느리구나 오 오 오 오 오 냉냉냉하네요 냉냉냉냉 대박대박 아무튼 이거 커스텀을 그렇게 하신다고 저도 봤어요 여기다 옷도 입혀주시고 네 맞아요 막 뭐 아까 엄청만 하더라고요 네 아까 막 마이크랑 똑같이 만드시고 이런 걸 저희가 봤기 때문에 저희 한번 이걸 갖다 재키럽을 해볼 겁니다 네 한번 재밌게 해보시죠 해보겠습니다 자 재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뭐 예 보여드릴 막 이런 것도 있고 네 이야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되나? 뭐 시작하면 되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 오케이 역시 재효 뭔가 가나? 응 야 소리 들리자 이거 기초한다 이상하냐 자 어떻게 할까 어 재료 소개 아 재료 소개를 해야 돼? 재료들이 엄청 많아요 와 이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그 아바타랑 옷 입히기 막 다이어리 막 이런 거 하던 거 그치 그치 이거 스티커도 있고 와 이거 비싼 거네 이거 스티커도 있고 고가야 고가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건데 이거 이거 큐빅 시트지라고 네 저희 마이크도 사실 이걸로 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오우 아니 우리 마이크는 굉장히 고급스러 크리스타 아 아니 근데 되게 많아요 뭐가 우리 방탄 스티커도 있고 야 이거 이거 약간 다 비싼 스티커거든요 예쁜 꽃들도 있고요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아무튼 그래 보여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오 뭐가 많네요 하여튼 이런 걸로 재밌게 꾸며보시죠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이것도 있네 그러니까 웃기게 웃기게 할 수가 있을 거 아 그리고 뭐 이런 거 색감 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한번 해볼까? 자 네 한번 해볼게요 레츠 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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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약간 커스텀하기는 어 그래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낫긴 하네 확실해? 어떻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장인은 누구를 탓하지 않아 그렇긴 하죠 넌 장인인가요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꽃을 어떻게 꽃을 하고 이 꽃을 주신 걸까나 꽃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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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어떻게 이거 풀로 붙여지나 그러게요 이걸 붙여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보는 순간 약간 심란해지는데 약간 또 그래도 요즘 뭐 꽃샘 취이긴 하지만 슬슬 몸이 다가오니까 한번 해보자 그럼 개그로 할까? 이거 붙여가지고 이거 붙여서 그냥 개그로 갈까요? 이거 어렵네 자 일단 뭔가 일단 여기 여러분 글루건이 있어요 제 손에 있다고 해서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왜? 이건 글루건이니까 첫째는 완전 둘째도 완전 셋째도 완전 셋째도 완전 오케이 한번 쏴 볼게요 뭘 쏴요 빵 빵 빵 오우 오우 마이크가 델같은거 없이 그리고 꽃게 됐네 우우우 예 오케이 가위 한번 붙여볼게요 손 떨리는거 봐 손 떨리는 거야 지금 팝핀하고 있어 가위가 뭐야? 팝핀남준이야 팝핀남준 팝핀남준 보이냐 암이 막 익는거 아니냐? 그러다가 부채 부채 자 오늘 안에 이 꽃을 붙일 수 있어 뜯어지긴 하네 아니 지금 왜 웃으시죠 다들 내가 꽃 붙이는 걸 보고 다들 지금 폭소가 터졌어요 오케이 제가 가끔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제가 숨 쉬는 게 그냥 웃긴가봐요 제가 보면 그냥 웃어요 제가 뭔가를 하면 그냥 웃더라구요 뭐가 안나가? 이렇게 한 거 맞아? 뭐야? 이미 많이 돌이킬 수 없어진 거 같은 느낌에서 어 어렵네 나 같다 안 이쁘다 깜짝이야 어 방금 허벅지 컷 줬어 또 어려운 거 아니야? 되게 고급 기술 아니야? 아 뭔가 아 잠깐만 맘에 안드는데? 막상 잘라보니까? 일단 붙여볼 거 맘에 안들기 시작했어 집에 가고 싶어 이거 하고 누가 이 제가 드는 거 뭐 뭐 판매들 어떻게 넣어진 거야? 싹 어? 음 짠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이렇게 미척 깜빡하게 탁월한 애들은 아니잖아 다 잘 되겠지 그래 자 대충 가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이제 팬분들 아이분들 중에 너무 금손이 많아서 너무 많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지금 아 가수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참 진짜 이렇게 미감이 없어서요 아니 대충 이 정도 짤려면은 대게 그만 일단 저 총으로 갑니다 저랑 아주 잘 어울리죠? 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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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뭐 노래 유행하던데 뚝뚝뚝 피웅 피웅 뭐 이런 거야? 예? 그런 노래였어 그래 피웅 피웅 거리는 거 있던데? 그래? 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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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오케이 아휴 인생을 돌이키게 되는 이런 명상의 시간 요즘 이런 거 많이 한대 아 약간 손으로 약간 DRY 이런 거? 응 이거 글라스테코 아냐 너? 글라스테코? 뭐 이름이 약간 그 나 지금 어렸을 때 멕시코 음식 같다 어 친구들하고 많이 글라스테코 글라스테코 오케이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약간 약간 아휴 손 떨려 아휴 진짜 아휴 약간 부캐 부캐 약간 느낌으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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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별로 DIY에 소질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이거 잘하는 사람들 해야돼 이거를 이거를 이걸로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조심해라 뭐야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조심하고 있다 아휴 아휴 걱정 마라 아휴 내 목숨 내가 다 챙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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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아 꽃잎이 글루건을 만나니까 다 불러붙어갖고 뭐가 생명력을 다 잃었어 좋아해 어떻게 굉장히 옷을 입은 거 같지 않나요? 오 야 약간 옷을 입은 듯한 느낌으로 아니 저희 형 의인화를 해버리네 아휴 나 의인화 오케이 여기서 시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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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시트집 가는 거야? 시트집 가야되는 부분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하다고?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되니? 나 이거 왜 이렇게 늘어졌냐 어? 얘가 졸리네 오 예 졸려 안 돼 안 돼 아 양면 테이프로도 붙일 수 있대요 이걸로 붙이면 안 돼? 아니 상관없어 그걸 붙여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그만 날래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잔 뭐 장보험 어 아 큰일 났다 나 이 스티커 너무 붙이고 싶어서 어떡하지 나 참 망했는데 망했는데 죄송한데 이 스티커를 꼭 붙여야겠어요 누가 좀 알려줘 누가 좀 알려줘 누가 좀 알려줘 누가 좀 알려줘 오케이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귀엽다 걔가 마이크를 들고 있게 해 주면 안 돼? 네? 네? 니가 하세요 니가 하세요 니가 하세요 오케이 니가 하세요 오, 정말 쇼합니다 쇠, 너무너무 아, 안 되겠다, 이거 네 개그맣은 붙여야 되겠네 요즘 뭐하고 있어요, 남준씨? 저요? 저 그냥 뭐 파스타 먹고요 뭐, 뭐? 팝스타? 팝스타? 팝스타를 먹나? 장단말을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먹고 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밥은에 물 주고 내가 질문하려고 집중하네 오케이 느낌 있지 않냐? 야, 무대에서 이거 하고 뭐 새롭긴 한 것 같아 한 영역으로 개척한 것 같긴 해 어떤 영역인지 모르겠지 느낌이 있어 어때? 어, 괜찮은데? 요 요 폭소 터지지 마세요 요 요 나 진짜 모르겠다, 나를 이거 어떻게 커스텀을 하는 거야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누가 봐도 이거 뭔가 큐빅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쟤 여기 큐빅 켰으니까 난 안 할래 왜요? 느낌 잘하면 좋죠? 느낌 잘하면 좋죠? 자, 하고 야, 우리 뭐 되게 집중한 듯한 그 느낌으로 되게 잘 나온 거 같아 아, 그래? 뭔가 전혀 진행은 안 되고 있어 지금 고작 한 개 꽃 두 개 붙인 거랑 구사밖에 없어요 전혀 실수는 없고 전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는 김남준 선수 굿만 이게 이제 어쨌거나 편의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아미 여러분들 들고 이게 아예 어떻게, 들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미 그걸 입힌 순간부터 편의성은 없다고 아, 그렇지 두 개한테 편의성을 하시려면 뭐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거기다가 오케이 거기 아, 글루고는 붙여야 돼 아, 씨 아, 글루건을 글루건을 바꿔 깨야 되나? 아, 뭐해? 글루건 없나? 오우! 노! 아, 물감이 있어 붓이 있어 응? 붓으로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해? 봐봐 붓이 있다고? 붓은 뭔데? 뭐예요, 뭐예요? 이 붓 어, 그런데 아, 붓까지 하면 여러분, 지금 오래 걸려서 재미없을 수 있어요 붓까지 하면 일이 커질 거 같은데? 그렇지 양면 테이프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어 잠깐만 옷을 입은 느낌이 안 나는데? 이대로 둬야 될 거 같은데? 오, 야 나는 느낌 있다, 야 진짜 사람한테, 야, 네 거 응? 사람한테 여기 하나 정도 볼륨거든요, 싸우죠 양면 테이프가 안 뜯어집니다 나 지금 인내심 짧은데, 이거 양면 테이프가 안 뜯어집니다 약간 인내심 약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방송 중이야 명심, 명심 같아 네 인내심, 방문해 줘 옛날에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잖아 막 만들고 뭐 하고 약간 이런 것들 어렸을 때? 어 그런 많이 했죠 DIY 커스터로 네, 과학경실에 뭐가 이런 거 아니야, 너? 알죠 알죠 그, 루켓? 어, 그런 거 벌써 루켓? 그래서 1등 하면 최고의 인싸가 될 수 있잖아 진짜 네, 솔직히 짱이야, 진짜 루켓 같이 했다가 나는 하다가 안 날아갔나 그래가지고 안 날아갔다고? 어 아까 경비행기 막 이런 거 했었던 거 같은데 경비행기 맞나? 맞지 뜯었다 승리했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 거 아미밤이 그렇게 커스턴 딱히 좋은 형태는 아닌 거 같아 아미밤을 다시 만듭시다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봐도 금손이라 진짜 나 이거 왜 이렇게 딸런이 아닌가 너는 금손이 아니고 딸손 야 이거 안 붙여줘, 솔직히 뭐지 호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어려워 오 쟤요 뭔가 약간 디너쇼 느낌 나는데 그러니까 앞부터 어 갖고 떨어진 줄 뭐라도 되겠지 테이프로 붙여야겠다 테이프 어디 있어요? 어 이거 양면 테이프 어, 이거 인내심 좀 인내심 좀 필요하다 왜? 왜? 잘 안 뜯게 왜 안 뜯게 와 진짜 유치하다 이거 봐 잘했는데? 일광된 색조 유지 자, 붓이 있으니까 뭘 해보자 이걸로 끝 짹슨 폴록의 올로버 페인팅을 해봅시다 잭슨 폴록의 올로버 페인팅을 해봅시다 오 어 아 아 이게 사원생이니까 만들라고 이거를 이걸로 아 어렵네 팔레트가 없는데요? 팔레트가 원래 필요 없는 건가? 이거 해봤어 말이지 야 어렵다 포기하자 난 이미 구사 나온 순간 포기했는데 구사 이게 제일 잘 볶긴 하네 자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면 한 개 끝도 없이 이거 오일이에요? 오일? 알라고? 대단한데 모르겠어 과연 맞는 방향 해볼까? 맞아 맞아 니가 하는 방향은 모르겠다 이게 과연 나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풀려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베이베 파란색인가? 초록색 나오네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죄송해요 파란색이네 아 결국 실용성 없는 잡을 때 여러분들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된다 내꺼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아니지 제이형 거꾸로 잡아야지 거꾸로 어려운데? 아니면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뭐야? 뭐야 어려운데? 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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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이 맞아요? 파란색 아닌 거 같은데 초고속에 안나와 이게 뭐지? 그러나 이쁘다 이거 파란색 안내 아 파란색은 여기있어 아 여러분 이게 파란색이래 그래 그치 이건 아크릴이냐? 어떻게 해야될까? 그냥 너도 그려 너도 너의 세계를 꿈을 펼쳐봐 이참에 뭔가 되게 치아다 그러면 그릴까? 난 이미 그렸다가 파란색 아닌데 파란색을 해갖고 미안하다 이미 색깔을 섞어놨어 미안하다 이렇게 됐다 뭔가 이 덮는 것까진 좋아하는데 갑자기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망했어요 주가들이 왜? 망했구요 자 빠른 포기로 댓글 좀 볼까? 댓글 또잼이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없어서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그냥 하고 있어요 아니야 팬들 되게 좋아해 팬분들 아 이거 붙는 거 아니였어? 역시 아미들은 참석 남준씨 물감 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인생이 그렇게 뽁뽁뽁뽁러지는 뜨거울 거 같아요 재협씨 물감 쏘지 않게 조심하세요 posit 감성 있는데 감성만 있고 이성은 없어지면 돼 감성 있어? 그렇게 위로해보는데 나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감성 있어 지금 느낌 있어 이거를 잊어 이거를 잊어 이거를 잊어 글루건 화상 조심하려고요 팬분들이 어우 감사해요 오빠들 어버이날 준비하는 거야? 새해 복? 아니지 새해 복 행복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 거구나 약간 카네이션 느낌으로 가 나는 나도 몰랐네 내가 어버이날 준비하는지 하고 저는 스티커를 붙어 볼까요? 남준이 흰옷 지켜 누가 팔톱이랑 앞치마 좀 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이러다 튀기면서 아주 그냥 뭐하지? 막상 꾸밀려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세상에 뭔가 여기에 바탕에 뭘 하고 싶은데 나도 물감이나 좀 해볼까 이제? 새해 새해? 미안하다 근데 오빠 물감통을 다 썩어놨어 쉽지 않을 거야 너의 새 새로운 색을 찾기 여기 붙일 거야? 약간 봐봐 지금 약간 핀 꽂고 있는 느낌 진짜 어버이날 선물 같다 진짜 못 따라 어울린데? 잠깐만 우리 테이프 양면 테이프 말고 아예 진짜 미술시간 이후로 처음이다 그냥 근육을 고러다니기만 했지 이런 식으로 트럭에서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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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꺼는 약간 아파 왜 했을까요 전이면? 왜? 저도 모르겠어요 블루건을 여기다 붙여볼까? 블루건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4 4 4 4 4 4 4 4 어버이날 선물 시기가 적절하긴 하다 그렇게 진짜 어버이날 그 뭐야? 그거 아니야 저 이거 아 재혁 씨 끝나면 뭐하세요? 운동합니다 저는 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4 여럴 자국 씨 이따가 같이 운동하시니? 밥을 먹을까? 응? 아 그거 먹고 싶다 중국집 짜장면 짜장면 먹고 시기함대 아 요즘 너무 잘 먹어가지고 요즘 다 잘 먹지 74kg 찍었다니 각오가 몇 킬로야? 야 이거 94kg 가자 막 구사 안 했더니 연세기랑 똑같은 느낌을 하다가 야 안돼 사과요 사과요? 74kg 저도 지금 역대급 몸무기에요 아 진짜? 네 네 65kg 정도 됐어요 아유 선방하네요 한국으로 저 데뷔할 때 몸무게가 64kg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네 키는 똑같고 그 키에? 키는 똑같고요 그때는 턱을 접을래도 안 잡혔어요 그랬던 시절에서 지금은 바로 마스크 껴서 당해져 해야지 이런거 만들기 집중하면은 그게 멘트가 안 나와 정점입니다 지금 정점이에요 아버지 약간 카네이션 느낌으로 갑자기 회화가 됐잖아 하고 하고 BTS 좀 색깔 좀 칠해줄까 야 이런 거 전국에 했었으면 진짜 난리 났겠다 전국에 했으면 오늘 안에 못 끝났어 그래서 날 시킨 거 같아? 빨리 끝내라 박스닥 들기가 힘들 거 같은데 섬세한 붓으로 할 거야 열 받네 갑자기 더 작은 부실성 오케이 하고 이제 붓을 좀 칠해 볼 거예요 오우야 오우야 붓 또 뭐 있냐? 붓? 붓 많아 붓? 응 이거 다 네가 쓴 거야? 어 새를 그리는데 새가 안 보이네 붓 좋은 거 많다 다행이네요 미친 씨 다 이거 힌너도 입고 오다니 자 남주사 여기서 보라색을 만들려면은 뭐랑 뭐가 섞어야 될까? 뭐랑 뭐가 섞여야 될까? 뽑아 보라색 만들면 뭐랑 뭐랑 섞어야 돼? 약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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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개 있잖아 약간 이런 거 섞으면은 삭 자 퀴즈 퀴즈 보라색 만들자면 무슨 색이 섞여야 될까요? 아 재유 아는데 오른척하지 마요 재유 아 재유 보지 말고 아 재유 아는데 오른척하지 마요 아 봤다 봤다 댓글 봤다 아 재유 알고 있잖아요 알죠? 네? 알고 있잖아요 재유 아 아 아 아 아 남북통일 남북통일 빨강색 파란색 합치면 보라색 빨강색 파란색 합치면 보라색 아 아 아 아 야 그 판 없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있구나 맨날엔 다 무슨 색 섞으면 뭐 나오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젠 모르겠다 글자 물어봤어 아 그런거지? 그런 아 지금 아기 막 엘사 같다구요?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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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프 고랑 투로 안 봐도 모르겠어요 엔투비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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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누가 부르고 다니는 걸 본 것 같다 언젠에 언어 언젠에 언어 이게 무슨 색이죠? 잠시만요 혹시 그 검은색 만들려고 한 번 볼까요?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런 소재에 없을 때는 스티커로 마무리해야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남준씨 포기하지마 포기는 김치 담을 때만 하는거에요 포기란 김치 담을 때 하는거다 파란색을 조금 더 찾아냈다 됐다 됐다 보라색 됐다 오케이 보라색 됐습니다 보라색 한번 보여주세요 보라색 보라색 그렇지 보라색 아니야? 찐 보라색이네 물을 좀 섞으시면 물을 좀 섞으시면 물감이 엿어지지 않을까요? 이거 똥물이에요 좋은 물로 물을 줘요 물을 줘요 물을 줘요 물을 줘요 물을 줘요 그거 아는구나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다운 수 다음은 리슨에 리피트 영상도요 전라도요 무지가 오라 그런게 있었죠 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집에 갈래 어디가요 저도 죄송한데 물 한꺼번에 짧게 더 해줍시다 어 약간 달고나 커피 만드는 것 같긴하고 어 오오오 오오오오 독약같다 보라색이 진짜 입은 색깔이야 좋지 않니?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막 나가기로 했어요 새거보다 취하려고 망했어요 망했어 잘 안되네 아 진짜 오네 이게 불쌍하네 갑자기 너무 막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리지 이거 하 하 하 하 이거 진짜 난 못살릴 것 같은데 이거 아미들이 이거 했던거 보면은 진짜 못해 있나 대단 대단한 것 같아 진짜 흠 하 하 뭐 공평한데 어 엇 어 어 그냥 보라색보다 칠하려고 그냥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멀리서 보면 좀 그게 보이나? 어 근데 화면상으로는 되게 검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라색 같아요 아미분들이 빨간색을 더 넣으라네 먹어볼까? 여러분 이거 회생 가능합니까? 회생 불가능인 것 같아요 끔찍한 혼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후기수 알려주세요 아니 일단 이 산을 그린 게 일단 큰 패착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뒤에는 갑자기 구사가 나와버려요 산 뒤에 그냥 산이나 그릴 걸 차라리 그냥 아예 페인팅을 해버릴 걸 네 끔찍한 혼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수돗하게 할래 그럼 언제 끝난거야? 아 씨 나는 망했어 뭘 더하지? 차라리 빨간색이 없으니까 빨간색을 더 넣어버려야겠다 아 원래 이거 아미마크 뭐냐 이거 우리 마크 이렇게 크게 할 생각 없었는데 너무 커졌어 조각한 것 같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역시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는 그림이 전혀 들지 않는구나 자 여기다가 뭐랑 그거는 관계없구만 여기 원래 아미마크는 이 안에 BTS라 적혀있는데 저는 아미라 적혀있습니다 8살 우리 딸 솜씨다 널까 날까 둘 둘 다 하겠지? 아마 난 것 같아 내가 확대해서 보여줘 대박이다 아직 8살이나 나쁘지 않네 그렇게 동안인가 내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준비라도 생각이라도 하고 올까 아무래도 생각해 오지마 네 이 큰 이제 저 밖에서 바이브레이션 보니까 저 정국이 형 씨 아미마크 커스텀을 너가 했어야 됐다 야 어? 뭐이시여 이게 아미마크 커스텀을 라이브하고 있는 거야? 네 라이브 중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어요 카메라 나 앞에 저 둘마이 컨텐츠니까 내가 방해는 안 할게요 아니 방해 아닌데요? 아 혹시 뭐 선생님 가능한지?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만들면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오오 잘했다 느낌이죠? 차라리 호성 있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 그냥 그만할게요 왜왜왜 봐봐 나 모르겠어 뭐가 이게 뭘까 지구 지구네 동물들이라도 그릴 거야 그래 동물들 가자 내가 볼 때 너가 이거 했으면 동물의 숲 동물의 숲 동물들을 갖다 그려야겠구만 쿠키 오 JK 참쿡 하이 잭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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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창쿡 어 나 옆에서 복싱하고 있었는데 어 복싱하고 있었어 복싱 VR에 빠졌던 손이 있어요 복싱 VR 게임 복싱 VR 게임 아 이거 센터에 딱 있어야 되는데 아 망했어 안녕 아 망했어 왜 멋이겠구만 아 이게 이게 조금만 더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아 어 아 이거야 하고 보라색 만들기면 뭐 좀 너 보라색 쓸래? 진짜 생각하면 돼 나 뽑았냐 아 형도 이 속으로 이거 생각했어요 아니 난 몇 번 했어 아 그래요? 보세요 저의 이 인상주의적인 이 동물들 인상적이죠? 형 말 안 하는 동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들 왜 썰렸지? 아 뭐가 더 하면 안 될 거 같은 느낌이야 지금 나도 아까 그 생각을 했거든 응 계속 채우게 돼 이게 바로 비전문가들의 그런 꿈입니까? 아 여기에 또 아미가 있네 불렀어 비를 좀 해볼까? 아니 아니 어 여기 위에를 이렇게 제가 이거는 BTS 로고인데?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나는 어 여기 BTS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아미 써볼게 여기다가 했는데 여기 뒤에 아미가 있네 så 저 뒤에 다른 쪽으로 모이는 문양이 그렇죠 그만하시죠 아 그건 아는데 이제 아 아아 conditions 앞에 이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나는 아미를 적었는데 뒤에 있어서 그럼 뒤에도 하면 되지? 코가 미안한데 구사 떼버려야겠다 뒤에서 반대로 하면 되잖아 구사 넣은 것들 아무 일하고 그런 거 구사는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물통에다가 이게 계속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아는데 너무 귀찮아요 재밌겠다 이거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정국 씨가 해주시지 재밌긴 해 아마 재능이 없었구나 재미는 있는데 재능은 없어 이름은 집중 제이홉 집중 그만할게요 나도 다 있어요 그만하면 돼요 그냥 그만하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짜자잔 짜자잔 아우 이거 무섭다 야 어우 엄청 무서워 잠깐만 쌍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붙 지구를 지구를 사랑하자 지구를 사랑하자 다시 세자 조치 씁쓸하다 빼야겠다 이거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만 상척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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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오케이, 너는 나야 지구 가겠습니다 염색 무슨 색으로 하고 싶네요, 재호 씨 네? 염색하고 싶은 색 있냐 염색이야? 저 얼마 전에 염색했는데 이거 염색한 거예요? 염색한 거래요 저는... 밀고 싶어요, 사실 머리 다 된 것 같은데? 그래, 소개하고 한번 끝내보자 자... 자, 여러분도 완성되겠습니다 뭐 사실상 저는 실용성은 없어요, 재건은 잠깐만, 너 손에 다 훔쳤는데? 얼굴에 안 묻는 게 어디냐 괜찮아, 괜찮아 첩작해, 나와서, 첩작 보시면은 먼저 소개하시죠 자, 지구예요 전혀 지구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일단 지구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뛰노는 사슴들이 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됐습니다 이상해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지구 됐었어요, 저는 뭐... 약간 옷을 입은 듯한 느낌으로다가... 아, 꾸멸까요? 이게 불을 끼면은 약간 좀 무섭습니다 이게 불을 끼면 다 무섭나봐 엄청 무섭나 봐? 하하하 하하하 지구 너는 나의 지구 하하하하 야, 귀엽다, 지금 이렇게 완성을 시켜봤는데... 야, 사람 같네 홀맨 같다, 홀맨 홀맨 아니야, 옛날에?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좀 옷을 입은 듯한... 아멘이네, 아멘 아멘... 그... 어, 그렇네 근데 사실 진짜 실용성 없어요 저는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고 하하하 저는 이제 지구니까 네 하하하 하하하 자, 이렇게 아미방 커스텀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아미방 커스텀을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리스펙을... 그러니까요, 세 사람 진짜 기나? 집에 가서 견고한 마음으로 한 번 한 수 배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커스텀을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모든 커스터머들에게 어, 존경과 감사를 진짜... 손재주 있는 사람한테 진짜 대단하다는 거 같아 손재주라는 거는 진짜... 있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거 같아 응 진짜로 대단한 거에요 그러니까요 아, 저희도 모르겠는데 네? 확신, 차라리 확신하네 약간... 트! 쇼, 쇼, 쇼 오우, 야, 왔어 오우, 야, 왔어 오우, 야, 왔어 여쭈나나요, 혹시? 아니? 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거에요 자 이렇게 아, 구사제 아, 아미방 만들기가 끝났고요 완성! 완성! 여러분들 한 번씩 커스터로 해보세요 네 뭐, 재밌는데 네 어, 잘못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쓰라린 그런 맛보게 될 거거든요 네네 자, 이 아미방은 어... 집에 가서 저희 집 모닝에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아미 여러분들의 소소한 안부와 이제 좀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재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아미방 만들기 해왔는데 여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한 번씩 더 해보시고 건강하시고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립니다 자, 정우 씨 같이 인사하시죠 네 아, 들려드려요? 아, 근데 방금 아미 지금 커스터마 한번 봤거든요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안녕 해주십시다 여러분 자동으로 꺼진 줄 알았다 셀프 셀프 자, 끄세요 남순 씨 안녕 옷이 크지? 아, X 네 우와